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니엘 조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우리 엘크리에디케이션, 우리 엘유학원에서 보딩스쿨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서포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인터뷰 트레이닝에 관련돼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해서 이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보통 미국 보딩스쿨, 사실은 보딩스쿨뿐만 아니고 국제학교도 그렇고 사실은 이 인터뷰 섹션 자체가 가장 입학사정, 어드미션 프로세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은 서류 전형으로 통해서 서류를 넣고 이런 모든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또 학교의 담당자인 입학사정과 인터뷰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인터뷰어하고 또 학생하고의 서로 get to know each other 서로 알아가고 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생을 더 알아가는 중요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엘유학원에서는 인터뷰 트레이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는 지금까지 13년 동안, 12년, 13년 동안 미국 보딩스쿨을 포함한 여러 국제학교들을 프로세스를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터뷰, 실제적인 인터뷰 퀘션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예상 질문지가 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 이렇게 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여러 장이 있는데요. 이게 예상 질문지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누시면 됩니다. 인터뷰 트레이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 미국 보딩스쿨 같은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 가면 이제 스쿨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학교에 대해서 좀 탐색을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 우리 학생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패스를 통해서 내가 내 골, 내 목적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목적을 정하는 관련된 질문들. 대부분 질문들이 우리 학교 왜 지원했니? Why did you apply for my school?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다음 부분에 준비해야 될 거는 이제 패밀리입니다. 미국은 가족이라는 단어, 물론 한국도 마치 그런 정서고 그런 문화지만 가족과의 끈끈한 정이 있다. 그리고 나는 가족과의 관계가 좋다. 좋은 학생이다. 즉 나는 정서가, 자아가 튼튼하고 정서가 좋은 환경에서 다복하고 유복하게 자랐다. 라는 부분을 어필하면 나는 스트롱 캔디디트다. 라고 또 알려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과의 관련 또는 정확하게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포부입니다. 계획하고 포부, 목적과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등을 봤을 때 또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이 학생이 미래에 대한 포부, 내가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나는 이렇게 라이프를 펼쳐하겠다. 삶을 이쪽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포부를 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너무 거창하고 큰 틀을 제가 주어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example, 예에 대한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이나 아니면 내가 goal이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goal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목적이나 goal, 계획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질문 중에 가장 공통적으로 자주 받는 질문은요. What is your ultimate goal in your life? 너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 학교는 왜 오냐? 우리 학교를 통해서 뭘 원하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학생, 학생 스스로 그러니까 제가 학생이라고 하면 나에 대해서 잘 어필을 하는 그런 질문들이 가끔 받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What is your difference between you and other candidates? What is this thing about you? What is so special about you? 뭐 이런 부분이에요. 뭐가 다르냐? 다른 candidate하고 다른 후보자하고 너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고 네가 뭐가 특정 부분이 있고 뭐가 장점이 있느냐? 뭐가 특별하냐? 스페셜하냐? 뭐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봐요. 어찌 보면 이제 Risk Management, 위기관리 능력 같은 건데요. 또는 내가 무언가를 진취적으로 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항상 성공만 맛보면 좋은데 실패를 알아야 되고 실패를 잘 극복하는 그런 Problem Solving이라든가 아니면 인기응변 이런 부분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질문이 What are your biggest failures in your life? 뭐 이런 거예요. 네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실패했을 때가 무엇이냐? 그리고 How you handle this? 네가 어떻게 그런 부분을 극복했는지? 뭐 이런 부분을 또 물어봅니다. 다음은 이제 학교 관련돼서 물어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관련된 질문이면 Why did you apply at my school? 아니면 뭐 Why did you apply at my school? What are the special about our school to you? 뭐 이런 식이겠죠. 우리 학교에서 너에게 보여주는 특이한 점 아니면 왜 우리 학교에 지원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학교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 그 정보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이런 스타일의 답변이 아주 좋습니다. 또 대표적인 거는 미국은 우리나라 말하면 방과후 활동 또는 비교과 활동 Extra Curricular 또는 Extra Curricular Activities가 뭐가 있느냐도 알면 좋고요. 이거를 우리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를 통해서 대답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Which Extra Curricular Activities have you taken part of your life? 뭐 이런 거나 아니면 Do you expect to take from our school if you're admitted?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말이 좀 빨랐는데 우리 학교에 입학한다면 또는 네가 지금까지 어떤 액티비티 광고 활동 Extra Curricular, Extra Activity를 했었는지 그리고 우리 학교에 오면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거를 연계해서 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족 관련 질문인 것 같아요. 뭐 너무 티피컬한 건데 How's your relationship with your family? 너는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떠니? 좋니? 나쁘니? 뭐 이런 건데 사실 나쁜 부분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나는 가족과 아주 유복하고 다복한 가정에서 살았고 뭐 우리 아버님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가족 간의 이런 액티비티나 릴레이션쉽이 너무 좋다. 가족 관계가 너무 따뜻하고 이런 사랑적인 이런 러블리한 패밀리에서 자랐다.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어필하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이 많은 질문을 다 공유해 드리고 싶지만 이제 사실은 또 이런 영상이 너무 길면 지루하시기 때문에 일단 대표적인 예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사실 저희가 뭐 예로 저희 인터넷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저희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수석을 하고 그리고 하는 이런 학생들에게는 뭐 대표적인 예로 어저께 같은 경우는 학교 담당자분들이 이제 인터뷰나 이런 부분을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국 방문을 하고 그런 학교 담당자분께서의 뭐 온 스케줄도 스케줄이 있겠지만 저희 유학원에 오셔가지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진행하는 학생들이 학교 담당자하고 실질적으로 면대면으로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이제 할 수 있는 물론 오피셜하고 언어피셜하고 뭐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학교마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렇게 면대면으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항상 드리고 또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트레이닝 시켜서 잘 데뷔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요. 보딩스쿨이나 미국 국제학교 아니 미국이라는 다 다른 나라 국제학교 또는 우리나라 국내 국제학교를 준비하시고자 하시는데 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경험도 많고 그리고 많은 데이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인터뷰를 보다 효율적으로 손쉽게 패스하거나 잘 인터뷰를 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트레이닝을 하는 모든 곳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저희에게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트레이닝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